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리하는 꿈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활동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리는 창의성과 성취 그리고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요리 자체가 창의적인 활동인 만큼 요리하는 꿈은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다는 내정 욕구를 나타냅니다. 특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는 꿈은 현실에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애정과 배려의 표현 요리는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꿈에서 요리하는 장면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돌보고 싶은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요리하는 꿈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목표 달성 및 성취감 요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꿈은 현실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꿈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꿈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상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요리하는 꿈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거나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징조입니다. 애인과 요리하는 꿈 연인과 함께 요리하는 꿈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재료가 부족하거나 잃어버리는 꿈 요리 중에 필요한 재료가 없거나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리 도중 사고가 나는 꿈 요리 중에 불이 나거나 음식을 태우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고합니다. 이 꿈은 현재 추진 중인 일에 대한 방해 요소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리 대회에 참가하는 꿈 요리 대회에 참가하는 꿈은 경쟁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대회에서 성공한다면 현재의 도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실패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공적인 요리를 완성한 꿈 한 사용자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던 중 꿈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요리를 완성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해당 사용자는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리 도중 전기가 나가는 꿈 또 다른 사례에서는 꿈에서 요리를 하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애인은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방해 요소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으며 해당 사용자는 이후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인과 요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 한 사용자는 연인과 함께 요리하는 꿈을 꾸고 현실에서도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오징어로 요리를 만드는 꿈 사업병형 합리화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놓고 때를 기다린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콧게 요리를 하는 꿈 내가 추진하는 일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게 되거나 인정을 받아 더 많은 일거리를 받게 될 수 있는 암시의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감자로 요리하는 꿈 비록 시간이 걸려도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기 요리하는 꿈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번창하며 행운이 올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요리한 것을 먹었다면 이 꿈은 그다지 좋지 않은 꿈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꿈입니다. 고추를 원료로 요리하는 꿈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오망되는 직업을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날 음식을 먹는 꿈 배탈이 나게 될 꿈입니다.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꿈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노력을 할 꿈입니다. 대통령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꿈 속에서 대통령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면 이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며 그 도움으로 조만간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꿈입니다. 동물의 간을 먹거나 요리하는 꿈 동물의 간을 먹거나 요리하는 꿈은 건강 상태가 개선될 징조이며 콩팥을 먹거나 요리하는 꿈은 도박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이므로 당분간은 도박성이 있는 일에 손대지 마십시오. 돼지갈비 요리하는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안에 경사가 생겨 사람들을 초대하게 될 꿈입니다. 돼지고기를 요리해 먹으면 병이 생긴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늘을 사용하여 요리를 하는 꿈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무요리를 만드는 꿈 이 꿈은 나쁜 징조의 꿈입니다. 남자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여자는 가족이 알아 놓을 꿈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먹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거나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 먹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이득이 얻어지게 된다.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이 있고 애신상의 안전과 발전이 있음을 뜻한다. 미원이나 다시나 등의 조미료를 사용해서 음식 만드는 꿈 매사가 기분 좋게 처리되고 그로 인해 나의 능력이 인정받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밀가루로 요리를 만드는 꿈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쌀 또한 길몽으로 로맨스에 있어서 대기해야 할 운입니다. 부녀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꿈 무언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서 꼼꼼히 검토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부엌에서 요리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꿈 손님이 오거나 어떤 복잡한 일에 손을 대어 많은 노력이 있은 뒤에 성과를 얻게 된다. 불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꿈 꿈에 불고기로 요리를 했다면 하고자 하는 일이 무한하게 성사될 징조의 꿈입니다. 계획을 했던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 목표를 달성하거나 나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꿈입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가 생겨 가정이 탄란해지는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기도 합니다. 불고기를 요리해 먹고 있는 꿈 길몽이며 끝에 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직접 불고기 요리를 하거나 불고기 음식점에 정원이 되었다면 가정 내에 축하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동호 요리를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경마, 사고가 생긴다. 삼거나 끓이는 요리하는 꿈 요리를 하는 꿈과도 연결이 되는데 삼거나 끓이는 과정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그 과정이 순조롭다면 실제 상황 역시 순조롭게 풀릴 꿈입니다. 생선새 등을 요리해 먹는 꿈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도움으로 소원이 성취됨 서서 음식을 먹는 꿈 하는 일이 성급함을 뜻하는 꿈입니다. 설거지하는 꿈 행운이 찾아올 꿈입니다. 손님을 위해 요리를 만드는 꿈 싱글이라면 홀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랑을 받으려 애쓰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꿈 이성의 관심을 끌고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숭어 요리를 만드는 꿈 나 자신의 생활이 부유해질 징조이거나 여자가 이런 꿈을 꾸면 결혼식에 참가할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야채를 요리하는 꿈 심신이 건강해질 길몸입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골탕을 먹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만드는 꿈 가족의 질병에 유의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여럿이서 음식을 만드는 꿈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함께 꼼꼼히 검토하게 될 꿈입니다. 연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질병을 앓는 구성원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사원과 소송이 발생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열심히 요리를 만드는 꿈 불태오르는 연정이나 욕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곤란함을 나타낸다. 일, 작품, 사람 등을 선택할 일이 있게 된다.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은 꿈 이 꿈은 상당한 재물이 들어올 길몽입니다. 오징어로 음식 만드는 꿈 이 꿈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면접이나 시험, 미팅 등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되거나 금방 시행되기로 했던 일이나 계획에 불미스러운 일로 차질이 생겨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거나 기다려야 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꿈 꿈에서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고 만족해 했다면 상대방이 기쁜 일을 맞이할 것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요리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리를 윗사람에게 대접하는 꿈 오래도록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나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던 것을 이루는 기쁨을 안게 되거나 항문에 몰두하여 내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음식에 설탕을 넣는 꿈 어떠한 일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꿈입니다. 음식을 볶거나 튀기는 꿈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하는 꿈 행운이 올 수도 있으며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꿈입니다.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꿈 속에서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면 이는 현재 원하고 있는 것 혹은 꼭 필요한 것들을 순조롭게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동안 문제거리가 있었다면 곧 잘 풀릴 것이고 모든 일이 안정을 되찾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환자가 이런 꿈을 꾸면 병이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된다. 직접 불고기 요리를 하거나 불고기 음식점에 정원이 되었다면 가정 내에 축하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싼 것을 조리해서 먹는 꿈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하거나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시한다. 또는 신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상징으로서 신장과 방관과 같은 배뇨 기관이 쇄약해졌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남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동안 감추어둔 비밀스러운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찌개가 냄비 속에서 요란하게 끓는 꿈 사랑하고 싶은 이성을 만나게 되나 상대방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 짝사랑으로 끝나게 될 꿈입니다. 찌개요리를 하는 꿈 내가 생각하고 있던 연인을 만날 수도 있을 꿈입니다. 채소로 요리 만드는 꿈 이 꿈은 친구의 뺨에 빠질 징조의 꿈입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만 있고 재난은 면하게 될 꿈입니다. 친구들과 집에서 요리하는 꿈 조만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왔으니 현실에서도 집으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꿈입니다. 튀김 요리하는 꿈 연일 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올 수 있을 꿈 하지만 튀김이 탔다면 그 위기를 모면할 꿈입니다.